안녕하세요. 진짜 인사 잘한다. 김소방 아니야? 어머 아버님. 혼자 왔어? 건강하셨죠? 여보. 김소방 왔어. 안녕하세요. 응 어서. 혼자 왔어. 애들은 안 들고. 관계가 뭐 인사 정도 할 정도. 별로 말이 없었어요. 길게 얘기한 건 별로. 아무리 생각할 래도 없는 것 같으니. 고추 말리시네. 고추 여기서. 이거 저 고추를 치워야지 어디 앉지. 아니야 이따 말리고 계세요. 아니야 아니야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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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아니 오자마자 이거 뭐야. 아닙니다. 이거 그럼 내려놓고 가봐. 근데 약간 비가 오라고 하던데요. 저 가방을 좀 빨리 얻다 두고 해야겠는데요. 어색해가지고. 어색해가지고 뭘 맺는지도 지금. 맞아 몰라 몰라. 점심은 어떻게 했어? 야 아직 아직 아직. 예예예예. 점심입니다. 가방 이전에 내가 방했지.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뭐 갈아입으라고.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뭐 갈아입으라고 그런 것 같아서. 이거 여기서 갈아입을지 어디서 갈아입어. 아 위에 올라가서 갈아입어야죠. 위에 올라가서 갈아입으라고. 예예예예. 지금? 예 좀 이따가 예. 하하하하. 어떡해. 어 다 불안해. 불안하다. 아 어떡해. 지금 만난지 5분 정도 시간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. 네. 이건 대먹기. 요거 요거만 하면 되지. 아 요거만 요거만 하면. 거기 열려있어 그리고 방이면. 예예예 알겠습니다. 인사 정말 잘하신다. 진짜. 올라갔어? 올라가야지. 점심 해줘야지. 아이고. 예 잠깐만 예. 어? 아 예예. 매재는 안 계세요? 응. 아 예. 아 집에 아무도 없어요? 응 아무도 없어. 다른 거 있으면. 계속 말을 더듬으세요. 할수 없는 우리파이 that sounded 접anto concert. 핵핵핵핵핵hr핵핵ㅎ 하하하하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핵 e핵핵핵핵핵핵 핵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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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어ivil핵핵 핵핵핵핵핵plexци or 흉핵핵핵핵핵핵핵핵핵 quelle핵핵핵핵핵핵 이리 와. 아유. 왜 이랬다고 저렇게 힘들어. 그러니까. 아 그런데 저 마음 이게 잠깐이라도 와이프 없으면 장인 장군님 앞에서. 어색해요. 에이 너무 어색해요. 회전 오시는 건가요? 인절로 켜니까 안 보이지. TV 못 켜는 거예요 지금? 테레비전 못 켜요. 아 테레비전 못 켜요. 실제. 너무 콕 깨우셨네요 진짜. 여보. 이거 테레비전 어떻게 켜는 거예요 여기. 안 켜지는데. 왜 넣었죠 여기. 됐다. 야 테레비 키는 것도. 야 손질받은 적나라. 아니 오빠 옷 갈아입고 내려가야지.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. 무슨 채널이 네 개밖에 없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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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아니 옷 입고 내려가기로 했는데. 원래 안 가요. 저 여기 있어요. 원래. 아. 왜 안내 뭐. 밥은 다 돼 가는데. 아유. 아유. 또 전화. 당신이 당신이 전화 좀 해줘 장모님한테. 장모님한테 전화. 계속 전화 안 하세요. 뭐 어떻게 하는 거야. 한 번만. 처음만 한 번만 해줘요. 물에 달리는 거야. 장희 장모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굉장히 묵둑둑하게 한 게 있어서. 아유 막 힘들더라고요. 장희 장모님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. 그래서 와이프한테 하고 막 뭐 이런 거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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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밥 먹으러는 데려오게. 아유 장모님 예 감사합니다. 아유 장모님도 어색해 보여. 뭐야. 저희 엄마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직 그니까. 내려오게 약간 좀 내려오게 내려오게